안녕하세요. 빅인입니다. 양파다님과 우상향간다님께서 다시 한번 당첨이 되셨는데요. 앞서서 크레용팝이 직접 소개를 해줬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대를 앞서가는 방송 MTM 빅머니 한 해 동안 수고를 말았다고 오늘 여그룹 크레용팝이 출연을 한다니까 너무 기대가 되네요. 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특히 과거로 또 간단한 저의 딱 한 종목은 메디톡스 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우상향님께서는 우상향해서 괜찮았는데 다른 분들은 2013년도 어떠신가요? 라면서 의견 줬습니다. 7년 동안의 거래 금액이 최저의 해였죠. 2013년도 과거로 간다면 무슨 종목을 살까? 중국보다 일본을 보면 정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우상향간다님께서 두 분 오늘의 빅인 양파다 우상향간다님 축하드립니다.